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아주 강렬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강렬한 아우라를 아주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 표정화 가수님의 아우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싱글 따갑고 밤새 버렸어 찬음 느낌이 너무 좋았네 나를 달라붙은 그룹인지 사랑이라고 말하네 안전한 나도 당신이 좋아 아울같은 여자 당신의 여자 꼬리빵한 나무라는 바람은 불뿐요 더군이 없는 혼란이가 어떻게 부를 따라 뚝뚝뚝 두드려 봐 당신이라면 환장하는 꿈이야 아울같은 여자 당신의 여자 아울같은 여자 당신의 여자 나 당신의 여자 당신의 여자 아울같은 여자 당신의 여자 아 아 아 아 시작한 복 다 해버렸어 지금 내 꿈이 너무너무 좋아해 나를 달라보란 그 눈빛이 사랑이란 말 나네 무조건 만나도 당신이 좋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당신의 여자 오 이 달 나무라도 바람을 쏘면 더욱이 없는 헐렁한 비가 없게 꿀을 따라 뚝뚝뚝 두드려 봐 뚝뚝뚝 두드려 봐 당신이라면 환자 열릴 거야 당신이라면 당신이라면 환자 열릴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é 이